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문자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평택 세규동입니다. 태형 청솔아파트 갖고 있어요.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파트인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이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세상에 싼 부동산은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평생 소유 한 번도 못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태형 청솔은 평택에서도 지금 평택이 핫한 게 어디입니까? 삼성이 방축 이쪽에 120조, 200조, 300조 투자하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운 역, 지제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지금 활발해져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평택역, 과거의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평택 지제역이 아니었다가 원래 지제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평택이 힘이 좀 세지니까 평택자를 앞에 붙여서 역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이냐 아니면 시골이냐 이 상황에서 시골에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주변에 엄청난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도심,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세권 좌우측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지고 브레인시티 또한도 역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태형 청솔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아니에요. 딱 이름만 들어도 아 좀 됐구나. 그래서 여기는 1990년대 중후반에 지은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도 가격이 좀 나가고 괜찮고 미래 전망이 밝은 건 지제역세권 앞에 포스코가 지은 아파트라든가 현대 힐스테이트라든가 자이라든가 퍼스티움이라든가 이런 신축이 있고 아니면 고덕 신도시 안에 에듀타운이라든가 대방이라든가 이런 신축들을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당연히 나이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분들 또한도 역시 신축을 좋아하시죠. 너도 나도 전부 다 새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뭐 재건축하기도 애매하고 리모델링하기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 태형 청솔은 좀 2억대에 아니면 1억 후반대에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신축은 기본 5억 이상을 간단 말이에요. 기본 5억.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의 일부가 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이 구도심 속에 있는 90년대 중후반의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2, 3년 동안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택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축이 지어지는 곳에 단 하루라도 빨리 이동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상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뭐 무조건 맞고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사람들은 이걸 선호를 해서 얘들이 중심이고 얘들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지금 부동산이 올랐다가 확 빠지고 나서 회복이 돼서 뚫고 올라간 부동산이 있고 많이 회복이 된 부동산이 있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뚫고 올라가거나 회복이 된 부동산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위치 자체가 좋은 부동산. 상급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신축이 많이 지어지는 신축이 많이 지어진다는 건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태형청소를 기본 2, 3년 동안은 힘을 좀 못 쓸 수 있다. 평택에서 신축 지지역 쪽에 평택 지지역 쪽에 가까운 곳에 가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회복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도심 또한도 역시 평택역이라든가 지금 세교 남쪽 아래쪽 또한도 역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규모 개발을 하기 구도심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역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